안녕하시죠 미국 직장인 우사 아재 택입니다 오늘은 핸드폰 쿨러 냉장하는 브라켓 뭐 이렇게 써있네요 딱 봐도 중국 거구요 아마존에서 한 15불 줬으니까 한국 돈으로 한 18,000원 2만원 정도 하겠네요 매우 조용하고 빠르게 쿨링하고 미니 사이즈다 맞다 이 배터리가 있다 그래 가지고 1 3 2 5 5 5 5 5 5 5 아쉽게도 usb c 가 아니고 마이크로 yes 입니다 이 직원 취지 신고 충전 으 으 자 이제 이 쿨러의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샤오미 14프로 이걸로 3d 마크 테스트를 해볼건데요 먼저 이거 없이 와일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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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냥 꺼져 버렸죠 19번 돌다가 배터리 뜨거울텐데 배터리는 91% 식혀서 이제는 이 쿨러를 사용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식혀 왔고요 지금 배터리도 100%로 충전해 왔습니다 지금 배터리도 100%로 충전해 왔습니다 와일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 이번엔 과연 이렇게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세워서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하고 지금 텐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텐셔무첨이 이렇게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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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불을 연결해놔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배터리는 10% 다는 건 비슷합니다. 10% 12% 다는 건 그런데 성능 점수 뭐 쿨러 확실히 여긴 효과가 있었습니다. 만져봐도 확실히 덜 뜨겁고요. 요 리조트 보면 이게 방금 한 거고 이게 저번에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안정성도 낮죠. 29도에서 52도 이랬었는데 지금 방금 한 거 이거죠. 안정성도 많이 올라가고 31도에서 46도 실제로 졌을 때는 50도 조금 아래 48도 요게 한 2도 정도 적게 나오네요. 네. 네. 확실히 효과가 쿨러가 효과가 있습니다. 네. 아까 쿨러 없이 스트레스 테스트 돌리다가 이게 19번째 루프에서 과열 경고랑 멈춰버렸었거든요. 그래서 쿨러 없이 다시 한 번만 3D 마크 테스트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생 스트레스 테스트 쿨러 없이 그대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생 스트레스 테스트 or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오늘은 핸드폰 쿨러를 사용해서 비교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. 제가 이 쿨러를 왜 사게 됐냐면 저번 테스트에서 샤오미 스냅드래곤 8 젠3가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안정성이 떨어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 게이밍 PC 만들 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게이밍 PC 아니더라도 PC 조립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버클럭 좀 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쿨링 시스템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. 그래서 괜히 순행이 있고 막 녹투화처럼 좋은 선풍기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핸드폰 쿨러 한번 검색해보니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좀 작고 배터리 달려있는 걸로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. 근데 역시나 온도를 낮춰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쿨러를 썼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휴대폰 고사양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쿨러를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거를 볼수록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. 삼성에서 갤럭시 S24가 나올 텐데 또 치트4 갤럭시 쓰겠죠. 성능 향상시킨 거를 쓰게 된다면 온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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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링 시스템에 많이 잘해가지고 정말 이제 성능으로 애플의 아이폰에 비벼볼 만한 그런 기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지금 엄청 기대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연말이라 일이 많은데 갖고 있는 기기들을 테스트하고 더 찍고 일주일에 최소한 하나 정도는 만들려고 하는데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